저 일찍 이제 그냥 두고 가도 되지 나 먼저 갈게 윤진아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너 뭐하냐?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야 근데 그래도 네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야 이거 다 녹는다 어? 이거 빨리 불고 소원 빌고 케이크 먹고 불고 가 됐지? 우와 오늘이 윤진 씨 생일이에요? 네 네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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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씨! 왜 그러세요? 괜찮으세요? 흐흐으... 하아... 지윤씨 하아... 지윤씨 감사드립니다? 비밀번호 내 자리 눌러주세요. 뭐로 할까? 뭐야 이 번호? 그냥 예전부터 쓰는 번호야. 그래?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이 번호로 쓰면 되는 건가? 그래. 그래. 괜찮으세요? 나도 갈게. 벌써 가게? 촛불 껐잖아. 케이크도 보고 갔더니. 아까부터 계속 박태진하고 최지연 미행하던 남자인데요. 이상해서 보냅니다. 이게 정윤호잖아. 재경아. 우리 집 앞이잖아. 재경아! 정윤호! 정윤호! 재경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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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